호박집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임지연 전 북원 FNC 상무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들과 만났습니다. 북원 FNC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한 카페에서 소비자 50여 명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임 전 상무는 개선 방안을 묻는 소비자의 질문에 품목 수를 줄이고 자체 제작을 늘려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북원 FNC는 비공개로 진행한 소비자 간담회 촬영 영상을 편집 없이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